장교식 작가입니다. 요즘에 장례식장에 가보면 와인을 마시면서 고인을 보내는 경우를 드물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신문기사가 나와서 그 내용을 같이 우리 공유해 보겠습니다. 소주와 맥주 일색이었던 장례식장에 와인이 등장했다. 코로나로 조문 시간이 줄어들면서 가음이 적어졌고 젊은 층이 와인을 즐기는 세태를 반영한 결과다. 세브란스 장례식장은 신촌, 강남, 용인, 원주 네 곳의 장례식장에서 빈소에 와인을 비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문객들은 소주나 맥주처럼 와인을 꺼내 먹을 수가 있고 일반적인 대용량 와인이 아닌 작은 용량의 와인이 주로 비치가 되는데 소주나 맥주와 똑같이 장례 기간 동안 소비된 병수만큼 상주가 값을 지불하면 된다고 한다. 세브란스 장례식장에 와인을 내놓기 시작한 건 코로나 때문이다.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이 되었던 2022년 정부에서 조문객에게 식사보다는 담대품을 제공하라고 권고를 했는데 당시 담대품으로 와인을 내놓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이야기한다. 작년 10월부터 용인 세브란스 장례식장에서 시범적으로 와인을 담대품으로 제공하기 시작을 했는데 조문객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 올해에는 빈소에서도 와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코로나로 인해 바뀐 조문 문화도 빈소 내에 와인 비치에 영향을 끼쳤다. 과거엔 음주를 곁들이면서 오랜 시간 빈소를 지키는 것이 우리 조문들의 미덕이었지만 코로나를 거치면서 짧은 조문이 권장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음이 또 사라졌다. 용인 세브란스 장례식장 관계자는 조문 문화가 변화하며 수익을 다변해야 한다는 고민이 있었다면서 담대품으로도 반응이 좋았던 와인을 빈소에서도 가볍게 한 잔 나누는 것이 또 수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시행을 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했다. 신촌 때 세브란스 장례식장 관계자는 소주나 맥주처럼 폭발적인 수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드시는 분이 꽤 있다면서도 와인이 가격대가 또 있다 보니까 일반실보다는 특시를 중심으로 수요가 더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세브란스 장례식장은 매출 추이를 보고 추가적인 전력을 개발한다는 방침인데 세브란스 장례식장 관계자는 아직은 분기별 매출액이 2천에서 3천만 원 수준이라면서 향후 매출의 상승세가 보인다면 와인에 맞는 장례식장 안주도 또 개발할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 내용은 박종은 기자가 기고한 내용입니다.